226,3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t's Handful입니다. It's Handful 은 는 동사는 모 회사인 한불 화장품과의 합병으로 생산부터 R&D 마케팅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 화장품 기업 It's Handful로 출범하였음 동사의 전신인 한불 화장품은 1989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전문 회사로 30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설립 이래 수많은 히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동사의 주력 브랜드인 It's Skin은 피부 고민별 해결책을 제시하는 코스메스티컬 컨셉의 브랜드이며 주요 타겟 연령대는 20세 물결표 사인 40세임 기업 개요 대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불 화장품 주 으로 설립되어 2017년 5월 자회사인 주 It's Skin과 합병하였으며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 대시 국내 최초 코스메스티컬 컨셉트의 브랜드샵을 런칭하여 런칭 초기부터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였으며 주력 제품은 달팽이 점액 물질을 활용해 만든 기초 화장품 유임 대시 종속기업으로 네오팜과 중국 법인 It's Skin 차이나 한불 화장품 호주 유한공사 안느 합동회사 CHS 카즈메틱스 채화를 보유 재무 대시 시장 내 경쟁 심화로 파워식 라인 등 화장품의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중국 봉쇄 정책으로 중국 법인과 자회사 네오팜이 부진한 바 전년동기 대비 외형 축소 대시 의원가율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외환 관련 이익 증가 등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화장품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미생물 관련 신소재 개발 네오팜의 회복에도 중국 시장 부진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21일 12시 27분 기준 장중 이츠한불의 시가 총액은 3,73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츠한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96위입니다. 이츠한불의 상장 주식수는 2,192만 9,315주입니다. 이츠한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츠한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7.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5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9배, 21,4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0번지억원, 38억원, 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4번지억원, –35억원, –69억원입니다. 이츠한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번지 89%이고 유보율은 3343.9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3.99이며 전일 대비해서 14.79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입니다.